배는 실제 믿고 있었습니다 두번 죽이지 못해서 아쉽지 못하였고 고생하셨습니다 임무한 수를 축하한다 함께 축배라도 들고 싶지만 아쉽게도 잠시 미뤄야겠네 하디르와 새 친구들이 포착됐어 어디서? 차근차근해 한 패로 단정 짓진 말죠 장군님 생각은 그거와 달라 노리스 내가 말했잖아 말해 라스웰 내가 하기 전에 상부에서 파라의 무장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다 저게 무슨 소린지 좀 해석해 주실래요? 명단에 올린 거지 무슨 명단? 해외 테러 단체 명단 해병대에 네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네? 아군 아니었습니까? 이제 아니요 농담도 좀 적당히 하시죠 대리오님 입 닥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겟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젠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아군인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알렉스 하지마 우루지크스탄으로 돌아가서 파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건 불법행위다 우리가 아는 짓 중에 불법 아닌 게 있습니까? 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함께하죠 고맙다 고마워 프라이스 고마워긴 일로 나옵니다 알겠어 파라 파라 일어나 하드일아 맞아? 그래 한번 보자 독방에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어? 열흘 아파 보여 아무것도 못 먹었어 파라 괜찮아 괜찮아 애정도는 우릴 왜 이렇게 같이 가뒀지? 날 설득할 생각이겠지 난 죽어도 불지하라 안돼 하디르 너라도 살아 파라 열쇠를 훔쳤어 무슨 열쇠? 알게 될 거야 여기 있어 받아 잡았어 좋아 숨겨다 여기로 바르고 푸고 온다 그 메시지를 봤을 거야 네가 가림대장인 걸 알까? 알게 되겠지 이거 봐라 정말 눈물겹고 멋진데? 자리 꺼지! 그만한지 원하면 빨리 말해 창고로 데려가 불게 만들어 이건 내가 맞지? 물러서 물러서! 여름 자! 말하는 데 손님들 왜 갠데 시가! 전부! 죽여버리자!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정말 좋겠군 요건이 지금 못 볼테니 닥치고 구석에 가서 서 있어 구석으로 가면 당장! 혹시 탈출할 생각이 없다면 전멸이 좋아. 날 봐라. 날 보라고! 이 가아지 같은 나라는 푹푹 쥐는 게 지옥 같다니까. 목마르지? 마시고 싶나. 없네? 물을 좀 가져다 주지. 저리 비켜. 열어. 따라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 안으로. 앉아, 팔아. 의자에 앉아, 빨리! 앉아, 팔아. 도망칠 곳은 없다, 팔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 여기선 내가 신이다. 널 좀 더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 편하게. 이제 카림과 보내려고 한 메시지에 대해 풀어. 내가 연락했다. 카림은 나다. 아니, 카림이 우두머리야. 넌 연락치기일 뿐이지.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정신을 잃잖아, 빨리 만나지. 마지막이다. 마실 물을 줄 거야. 숨 쉬어. 그렇지. 바로 부자야. 아주 제법인데? 이건 너무 쉽네? 좋아. 그 정도면 돼. 강하군 팔아. 버티다 보면 오빠를 볼 수도 있겠지. 다시 묻는다. 카림이 누구냐? 연락은 내가 했다. 내가 끊은다. 또 혼자 팔아. 니 걱정이나 해. 데려와. 니 자매 한 명을 찾았지. 아무 말도 안 했어, 팔아. 괜찮아, 아사대. 소영. 이녀 목숨은 나한테 달렸어. 깨어있으면 이녀는 살고 아니면 죽는다. 알겠어? 이번엔 좀 힘들 거야. 그쪽 아니야, 팔아. 짧아지네. 가만있어. 다시 또 해 봐. 누구를 움직이려고. 반대쪽이라고. 이건 확실히 말해줘야겠군. 여긴 내구역이야.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이제 똑똑히 잘 봐. 안 돼, 제발. 장어 치워. 뭔 짓을 했는지 잘 봐. 응? 배고프겠구나, 팔아. 응? 먹어. 어때? 장난인 것 같나? 어? 날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장난은 끝이다. 니 오빠가 열쇠를 훔쳤다. 어디에 뒀나? 열쇠를 잃어버렸나? 하나쯤 사라져도 대신할 건 있지. 뭘 하는 열쇠지? 니가 아주 잘난 줄 알지. 카림. 맞지?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자. 니 오빠가 훔친 열쇠 어디 있어? 입을 다무시겠다. 이건가? 이 나라는 테러범들의 소굴이지. 난 이 땅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러 왔다. 테러범 따위에게 조국을 내줄 순 없어. 러시아는 내가 지킨다. 테러범들이 어디 있으냐? 강평가 처음부터 내ация 그의 용맹은 시킴다고 말한테 말씀드리긴 것 같아. 장단이 러시아는 내가 잊어버리지 못할 수 있다. 야, 이러고nemouth. 너가 구한 것 같아. 와의 말인지 러시아를 상대로 해. seemingly 이ほ과가 출현이 되어 있다. 미치기! 미치기! 이거 쓰자. 죽었어. 이걸로 올라갈 수 있겠어 안 되죠? 이거 왜 전부 다시 날아가고 싶지요 아까 제가 다시 사무져서 여기 또 뭐지 여기 씨들고 조금만 기다려. 바라, 여기요! 자매들! 아, 고마워. 바라, 빨리! 안에 총리 있어! 고마워, 아딜. 바르코프가 아다들이 죽였어? 그래, 복수하자. 경비들이 돌아온다! 빨리! 전멸할 때까지 하나씩 누려! 다들 잘했다! 바르코프가 형제들을 창고에 가뒀어. 다 죽기 전에 구해야 돼. 알겠어. 자매들! 비해! 숨겨버려! 다들 용감히 잘해줬어! 최선을 다해야지! 고마워, 바라! 한거 아니야! 손에 bom! 이리 올iquer은 피곤아버프가 아시간대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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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